네, 지난 한 해는 정말 이분들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. 아이콘,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많은 가수들이 또 축하를 해주고 있어요. 네, 사랑을 했다, 죽겠다, 이별요킬, 최근의 신곡 아임오케이까지 발표하며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야말로 국민가요죠. 사랑을 했다의 주인공, 국민, 초통령, 아이콘. 아, 모든 어린 친구들이 다 따라오더라고요. 그럼요, 그럼요.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Get ready, showtime. 안녕하세요, 저희는 아이콘입니다. 네, 일단 이렇게 큰 상을 주게 해주신 저희 아이콘닉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회사 YG 패밀리 회장님, 많은 작가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언제나 예쁘게 꾸며주시는 우리 스탭분들, 스타일리스트, 헤어, 메이크업 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언제나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아이콘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저희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 상을 돌리고 싶고요. 2019년에도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콘을 사랑해요! 이번에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.